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손익계산서 분석 중에서 생산성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먼저 얘기할 텐데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베이직한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죠.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얼마나 있느냐. 생산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의 재벌 총수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은 경영 합리화의 척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똑같은 돈 100을 넣는데 아웃풋이 200이 나와야지 왜 150밖에 못 나오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인풋이 뭐냐라는 얘기죠. 인풋 대기업 총수가 많이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종업원 수 같은 경우입니다. 노동 대비 얼마나 들어가느냐. 종업원 수 대비 얼마나 아웃풋을 냈느냐라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게 아웃풋이 과거에는 매출액 비중으로 많이 봤는데요. 요즘에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훨씬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자본을 투입량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출량은 매출 대비보다는 부가가치 기준이 좋겠다. 우리가 종전에 배웠던 회전율이라는 개념은 매출액을 베이스로 했었죠. 하지만 이제 생산성은 부가가치 개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그러면 그 부가가치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매출이 100이에요. 근데 물건을 사왔어요. 매입이 있어요. 매입이. 매입이 90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업의 부가가치는 10이에요. 그러면 도소매 같은 게 이런 게 될 거예요. 주유소를 한다고 하면 기름 팔고 기름 사오는 가격이 있겠죠. 그 차이가 뭐다? 부가가치다. 주의할 건 부가가치가 곧 이익은 아니라는 뜻이죠. 주유소에서 10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이걸 각자 요소별로 나눠갔죠. 누구에게 첫 번째 줍니까? 우리 노동자에게 인건비 같은 걸 주겠죠? 인건비가 나갈 거고요. 또 뭐가 나가겠어요? 우리 이자 같은 게 나가겠죠. 금융비용도 나갈 수 있어요. 자 법인세 말고요. 법인세 말고 우리 재산세 같은 거 낼 수도 있어요. 지방 자치단체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세 공과라는 게 있겠죠.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하겠죠. 설비 투자. 설비 투자도 일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뺄 수는 없고 그 연도별 감가상업비 같은 경우도 요소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걸 누가 가져가요? 우리 주주가 가져가겠죠? 그게 영업잉여가 되겠죠. 물론 영업잉여는 정부가 같이 법인세 등을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창출된 부가가치를 누가 나누어 갖느냐의 문제죠. 요소별로 합산해서 이렇게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외부 산출, 아웃풋 대비 인풋을 차감한 것을 부가가치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단순한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구성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보시면 영업잉여에서 인건비를 더하고 다시 금융비용을 더하고 조세공과를 더하고 감가상업비를 더해요. 이 공식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부가가치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 총생산액에서 외부 투입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잉여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잉여는 정부와 주주의 몫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주가 단기 순위를 가져갈 텐데 사실은 거기서 세금을 떼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차감하고 대손상업비 더해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좀 자세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는 소위 말해서 노무비가 있을 거예요.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노무비가 있고 판간비도 있겠죠. 판간비상 인건비.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복리후생비. 우리가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 보험도 지급하고 식비도 지급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인건비다. 그리고 금융비용도 있겠죠. 이것은 채권자의 몫이 될 거예요. 자, 조세금과 법인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세 같은 거다. 감가산업비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결국 이 부가가치는 이 회사가 창출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얼마씩 나누어 먹느냐라는 개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조업이 있어요. 서비스업이 있어요. 두 업종 중에 부가가치가 누가 높습니까? 당연히 서비스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뭔가를 사와서 만든단 말이에요. 외부 투입 변수가 많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어때요? 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로 뛰어서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업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뭔가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국부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비스업이 훨씬 더 국부 증가에 도움이 돼요. 국부가 국가가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는 재산이에요. 돌아가는 재산. 서비스업이 고용도 창출을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직원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이 훨씬 더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조업만 좋은 거다. 아니요. 서비스업이 국가 경쟁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율이요. 이건 계산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가가치율이라는 건 분자에 부가가치를 두고요. 분모에 매출액을 둬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몇 프로 정도 하냐 이거예요. 매출 대비. 아까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100. 외부 투입 변수 매입 90. 10. 부가가치율은 10%가 되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있죠? 식당 매출 100인데 식당 같은 데는 매입이 별로 없어요. 인생 상식이에요. 식당 하려면 재료비가 몇 프로 들어가느냐. 그게 매입이죠. 30 정도 들어가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30 매입을 결정하고 거기에 판가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이 동네에서 우리 고객들이 얼마 정도 낼 수 있는지 얼마 정도 뽑을 수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하고 거기에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적정 재료를.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70인 거죠. 부가가치율이 10%, 부가가치율이 70%예요. 이 기업과 이 기업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내느냐. 그건 몰라요. 부가가치율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식당을 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겠죠? 우리 건물주한테 임차료 많이 내겠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이익은 둘이 엇비슷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익의 개념과 부가가치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자, 인풋 대비 아웃핏이 우리가 지금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노동생산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직원 한 명당 얼마의 부가가치를 올렸느냐라는 부분이 노동생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종업원 수와 부가가치의 비율이다. 이때 주의할 건 분자에 매출액을 넣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매출액을 많이 넣었지만 매출액이라는 건 업종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종은 매출도 크지만 매입이 너무 커서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정유사 같은 데 있습니다. 정유사. 정유사 같은 데는 기름 파는데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데 한 40조 매출을 할 거예요. 근데 원가가 36조는 넘게 들어갈 거라고요. 기름을 해외에서 다 사오는데 그 비율에 약간의 마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마진을 붙여도 많이 남는 거죠. 하지만 부가가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기업들은 매출 대비 매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더 인건비를 일반적으로 많이 줍니까? 기름집들. 정유사. 그렇죠? 스타벅스. 어떤 회사가 일반적으로 인건비 많이 줍니까? 뭐 학생들은 스타벅스 이런 데 또 간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작년에 신문을 보면 가장 1인당 급여를 많이 준 회사가 SK에너지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1억 5천씩 줬다고 하잖아요. 스타벅스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사업 보고서 공시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더 안 좋은 회사라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들어가는 노동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직원 인건비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요. 종업원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만 올려도 전체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여긴 그렇지 않아요. 부가가치는 낮지만 전체 부가가치도 크고 종업원수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 올려줘도 전체 원가에 미치는 민감도는 낮아요. 그래서 정유사가 스타벅스보다는 노동생산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거예요. 적은 인원 가지고 전체 부가가치는 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지금 우리가 노동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미국 이런 나라가 지금 인건비가 더 높더라도 노동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동생산성이 높으려면 둘 중 하나를 조정하면 돼요. 부가가치를 올리든지 종업원수가 줄어드든지. 뭐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업원이 적게 들어가도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기업의 입장이고 회사 전체의 입장이고 국가의 입장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든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노동집약적인 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낮다. 즉 노동집약적이라는 건 종업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는 거죠. 이런 시금료, 호텔, 서비스 이런 업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그런 노동집약적인 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이제 자본생산성을 보고 보겠습니다. 자본 대비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되느냐라는 거죠. 자본생산성은 그 반대예요. 자본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자본, 분모에 투입되는 비중이 높으니까 자본생산성은 낮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당 차리고 스타벅스 매장 하나 더 내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아요. 정유사, 큰 돈 들어갑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정유사일수록 오히려 그런 자본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자본의 생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스타벅스는 조금만 돈 들여도 매출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정유사와 비교했을 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리너닉하죠. 다시 한 번 보면 노동집약적인 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은 낮고 자본집약적인 기업일수록 자본생산성은 낮습니다. 자,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에요. 노동소득 분배율은 인건비가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야,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가 100인데 그중에 인건비로 지금 가져온 몫이 30이다. 아, 노동에 분배되는 비율은 30%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요소소득의 부가가치라는 개념 아시겠습니까? 지금 부가가치라는 게 각 이해관계자들의 몫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해관계자들의 몫 중에서 인건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라는 게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조 같은 데서 많이 보는 비율이 되겠죠. 요소소득의 부가가치는 기업가의 몫인 영업인여, 노동자의 몫인 인건비, 그리고 채권자의 몫인 금융비용. 이 세 개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기업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매출액이 높은 기업은 생산성이 높다. 자, 답 벌써 나왔어요. 옳지 않죠. 자, 우리 부가가치, 생산성의 개념, 어울리는 개념이 생산성과는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출액은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활동성 비율 쪽에서는 매출액이 중요하고 생산성 쪽에서는 부가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가치는 기업의 생산액, 아웃풋에서 인풋, 외부 투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 맞는 질문이고요.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은 아무래도 요소에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가져갈 몫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돈 한 푼이라도 근로자에게 더 줄 수 있겠죠.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실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반드시 그렇다라는 뜻은 아니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은 주주에게 아무래도 많은 배당을 지급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업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활용하더라도 이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건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업이 얼마나 영업이익을 올렸고 최종 주주의 몫인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라는 걸 보여주는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공시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이 회사의 부가가치가 얼마인지 찾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무제표 일반 기업에게 기준의 재무제표 주석에 가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 쪼개가면 부가가치가 얼마 있는지 간접적으로 계산한 게 있지만 그게 곧 기업의 부가가치를 직접 다 계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 확인 됐고요. 2번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산출 시 구성 요소로서 거리가 먼 것은? 영업이교, 복리후생비, 인건비. 영업이교는 주주에게 가는 몫이고요.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는 우리 근로자, 노동자에게 가는 몫이죠. 금융비용이 채권자에게 가는 몫이고요. 자, 4번. 재료비나 외주가공비는 부가가치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없죠.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건 나의 매출액에서 외부 투입 변수를 차감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단지 외부 투입 변수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구성 요소 그 자체입니다. 가산하는 그 금액을 얘기했죠. 정답 4번 확인됐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생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생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 종업원들을 투입해서 얼마의 부가가치를 올렸느냐라는 게 노동생산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보면 기업의 매출액을 평균 종업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정답 벌써 나왔죠. 항상 이쪽은 속이는 말이 부가가치와 매출액이에요. 개념 위주로 학습하시면 돼요. 노동력 단위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맞죠? 노동력 단위가 종업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종업원 한 명당 얼마의 부가가치를 올리냐. 노동 집약적인 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은 낮아진다. 아리아리카를 한지만 맞는 지문이라고 했어요. 자본 집약적 기업일수록 자본생산성은 낮아진다. 같은 맥락이고요. 아무래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져야지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생산성은 임금결정의 주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보유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똑같은 회사가 있는데 똑같은 업종인데요. A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고 B기업은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건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어느 기업이 노동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 확인됐고요. 1번으로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소득 분배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소득 분배율 얼마나 노동자들이 가져가느냐 그 노동소득 분배율 그럼 결국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요소들의 합이죠. 부가가치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공식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창출한 요소 비용 요소들의 부가가치죠. 그 중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된 비율을 말한다. 자, 1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자, 요소 비용의 부가가치는 영업인여, 인건비, 금융비용의 합이다. 맞죠? 그래서 기업과 주주, 노동자, 채권자 기업의 부가가치가 커지면 노동소득 분배율도 커진다. 그렇진 않죠. 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건 이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비율이에요. 이건 재량이죠. 재량. 그 때문에 전체 회사가 잘 되는데 노동자에게는 오히려 전보다 그 잘 된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오히려 부가가치가 커졌을 때 분배율은 떨어지겠죠. 자, 똑같은 비율 이상을 지급했을 때만 분배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커진다고 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커질 수는 없다. 회사가 잘 돼도 종업원에게 그만큼 나눠주냐 이거예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성과 배분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전체 창출한 부가가치 중에서 우리 노동자에게 주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인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투쟁,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회사 부가가치 중에 노동자가 얼마나 가져와야 되느냐. 항상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누군가, 어차피 같은 파이에서는 누군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배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동자에게 많이 주면 우리 재벌에게는 우리 총수에게는 혹은 기업가에게는 좀 덜 간다. 이 개념이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데, 측정한 데, 활용된 데 맞고요. 자, 5번 질문이 아주 재밌는 질문이죠. 노동생산성이 단시간 내 급격히 상승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하죠. 노동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건 회사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를 창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 내 노동생산성이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건 아니죠.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전체 부가가치는 올라갔지만 인건비는 그대로니까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이건 단기간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회사, 기업가가 야, 이거 우리 노동자들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서 인건비 더 많이 지급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노동생산성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죠. 자, 그래서 정답 확인 3번 됐고요. 자, 이제 생산성 분석에서의 마지막 문제. 자, 확인 차원에서의 문제죠. 활동성 분석과 생산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요소가 뭐냐. 액티비티 활동성 분석에서는 어제 배웠죠? 지난 시간에 매출의 생산성에선 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확인됩니다. 자, 이제 유형 3의 생산성 분석을 마치고요. 1의 생산성 분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유형 3의 생산성 분석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